내 걱정 말고 go on a way 지차없이 다 안쳐줄게 어린아이 같고 순수한 그런 말투도 보면 굉장히 좀 순수하잖아요 안 되는 걸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든 친구니까 우리의 노래는 정말 잘한다 우리의 노래는 정말 잘한다 자신감에 대해 잘한다 자신감에 대해 잘한다 이제는 별의 시간 좀 짧게 다시 나가는 거야 위로와 나아도패 와우! 뭐가 자기 자식인 게 제일 중요해 이름이 젠장이시나고요? 아 잘 모르는데 나 선생님은 아 근데 어떻게 선배의 입장으로서 얘기해 아 창피하다